친환경 전기차의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. 구는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습니다. 이번 충전기 신청을 통해 서울시가 우선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과 수량은 급속충전기 약 300기, 완속충전기 1,300기, 콘센트형 충전기 만기 등입니다. 급속충전기는 공영주차장, 주유소, 공공청사, 문화체육시설 등 24시간 개방된 장소와 대형 쇼핑몰 등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. 완속충전기는 단독주택, 연립, 다세대주택 등 주거지 내 주차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콘센트형 충전기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 전기차 충전기 신청은 전기차 이용자나 시설 소유자, 관리자 등이 부지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과로 문의하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불행와 함께 Targeting 신청은 evoc년수 홈페이지 360